이번엔 소개해드리기타는 아이바네즈 프레스티지 2250Z 메이드 인 재팬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RG 시리즈 중에서 프레스티지 라인은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이고요. 인도네시아는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나오죠. 프레스티지가 지금 아쉽게도 가격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. 이게 지금 단종이 된 모델이기도 하고요. 기본 갤럭시 블랙 스파클 피니쉬가 되어 있고요. 24 플랫에 레이저 샤크 힌레이가 들어가고 디마지오 험싱한 픽업이 들어가고요. 5단 셀렉트에 원블룸 원톤 아이바네즈 플로이드 로즈 루치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. 이 친구의 특이점은 렉 자체가 거의 프리스티지에 그랬듯이 뭐야 이게 3피스 메이플렉이 들어가는 모델이죠. 그래서 다양하게 싱글톤 험버커톤 테크닉적으로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인도네시아랑은 많이 퀄리티 차이가 나네요. 하이바네즈 플리스티지 250Z 모델입니다.